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빵떡이네요. 조금 자산이 났어요. 자 오늘 간단한 면침이 확인하고 오늘 간단한 면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rry if my face is too swollen for you guys. 얼굴이 좀 많이 부었고 빵떡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이에요. It is February 9th and Thursday. 자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등이 잠깐 자산이 났고 이 시간대 되면 항상 조이더라고요. 이 시간대 되면 항상 졸리더라고요. I think I'm always sleepy at this time of the day. 이 시간대 되면 항상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I tend to get some sleep after dinner. And the time I said is around 7 o'clock I guess? 7시 그 경에 그때가 약간 이렇게 좀 졸리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어휘분으셨나요? 온도 엄청 추웠자잉? 엄청 추웠고 어제보다 안 추웠던 것 같아요. Today wasn't as cold as yesterday. But it was still cold. It's been cold since this Monday. And it'll be cold until I think this weekend according to the forecast. Anyway, I saw many students holding a bunch of flowers. And because it was graduation day in 영주. What about there? 오늘 그 잠깐 아까 나가고 오고 있을 때 오늘 그 졸업식이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 졸업했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고등학생 친구들 보일 게 막 이마에 대고 위엄색이 막 이마에 대고 머스마하더라도 머리 염색이 머스마하면 또 어떻게 혼나겠다. 그 애들 요새 애들 무섭죠. 뭐 남자 학생들 이렇게 주무섭으로 대답을 칙칙칙칙 이러고 다니면서 댕기시던데 모르겠네요. 무서워서 피해다녔어요. 저번에 그저이 때 그간에 어제 배웠던 표현 다담어서 어머가 보셨나요? 어제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야! 님 변한 게 없는 정도 표현이 있었죠. 이 지금 우리 졸업한 이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동창들 만났을 때 이러면 정말 할 수 있겠죠. 니 진짜 조금 더 변한 게 없는 정도의 표현이 있었고요. 영어로 할 수 있겠다면 와,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발음이 약간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강세를 잘 넣어보세요. you haven't changed a bit. heaven의 강세를, heaven 하세다 강세를 넣으시면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강세를 이렇게 잘 요리하시면 좀 더 수업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표현은 뭐가 아니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이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Remember the sentence we learned a few days ago, I guess?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로 아이고, 내 입맛 버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영어로 배웠을 때 I don't want to spoil my appetite 있었죠. spoil my appetite 있었는데 appetite 자체가 입맛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appetit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이 뭐였냐면은 이야기하는, 아, 내 입맛이 되돌아왔다. 내가 입맛이 되돌아왔어. 뭐 못 먹고 있다가 어, 막 이빨이 먹는 거야. 야, 니, 니, 뭐, 뭐 입맛 어떡하지? 뭐, 라면 두 공기, 밥을 세 그릇을 말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나? 아, 입맛이 돌아왔어. 나 입맛이, 입맛이 되돌아왔어. 정대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스피디하게 뱉어보고 곧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 음악가 이런던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Listen carefully, I'm not fully awake. That's why. 이제 100% 깬 게 아니에요. I'm still, I'm still a little bit sleepy. That's why I just, you know, I mumble. I'm mumbling. 약간 이렇게 웅 웅 웅 웅 웅 웅 거니깐은 이렇게,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자, 외들간에, 오늘 표현. 야, 내 입맛이 되돌아왔다. 내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배워볼 게 어떻게 되냐면, 되게 간단해요. Hey, actually,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천천히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정도의 편이 오늘의 편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플랫이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I started by saying I got my appetite back 그래서 그 모로 I, 나는 있다, 아닌겨, got, get의 과거죠 그래서 get 자체가 기본적으로 뜻이 정말 많겠지만은 일단 핵심적인 뜻 중의 한계가 뭔가를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I got, 나는 있다, 아닌겨, 얻었어요, 얻었어요, 뭐를 얻었대요 my appetite, epitaph에서는 그때 배웠죠 my, 나의 epitaph,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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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i, t, e, 즉, 나의 식욕을요 나의 식욕을 얻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뒤에 back이라는 거죠, back b, a, c, k, 가 왔어요, b, a, c, k, 가 다시 다시 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식욕을 잃었다가, I got, 얻었습니다, my appetite back 다시 식욕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구,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건 씨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야노, 야노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뭐, get something back, 아니면 뭐, something back,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구문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깊게 문법으로 파우드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요마가 어떤 문법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면은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해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 got, 말 그대로 있잖아요, I got, 나는 얻었어요, 뭘 얻었대요 되돌아온 식욕을 요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되돌아온 식욕을, my appetite back 합치면, 야, 내 식욕 되찾았다잉, 입맛이 돌아왔다잉 I got my appetite back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Pretty simple, 헝?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느낌 그대로 제가 한번 뜬거지 않아서 해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암호지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야, 이거 맛있네 이거 아우, 아이씨, 이거 여기 밥 두 공기 더 주세요 자, 나 점수 난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나 점수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야, 니 밥 못 먹는다 카디 Hey, hey, you said you lost, you said you lost your appetite What happened? You're eating like a pig 네, 입맛, 네 입맛 떨어졌다며 Oh, and you told me And you told me, you spoiled your appetite Because of the snack Before the meal What happened? You're eating like a pig 두 개처럼 개그스럽게 먹는다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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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곧바로 지금부터 갑니다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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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가 얻었어, 내가 되찾았어 내가 얻었어 I got 되돌아온 식욕을 되돌아온 입맛을 My appetite back 합치면은 I got my appetite back 뜻은 내 입맛 되찾았어 다시 나는 얻었어 나는 획득했어 I got 되돌아온 식욕을 My appetite back 합치면은 I got my appetite back 해석은 내 식욕 되찾았을 정도로 으, 가세요 한 번 더 원하사잉 야, 야, 야 나는 이 땅겨 핵득은 내 땅 우드 땅이 I got 뭐를요 내 아이 식욕을 근데 그게 뭐냐면 되돌아온 My appetite back 합치면은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Wow, this food is really great I think this food is really great Because of this I got my appetite back Because of this food I got my appetite back It's like It's like winter delicacy Wow, what is that? 음 It's called 음 붕어빵 You know Oh, it's so delicious I got my appetite back With this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돌아온 식욕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요렇게 넘어간다는 거 자, before your turn as always I'm gonna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With this sentence 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팁들을 외보면서 넘겨드릴께요 자, I got 정도는 개쌓했던 과거동사라는 거 이건 그냥 곧바로 I got I got You got it 요건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I got 자체는 이렇게 잔스럽게 하시면 되겠고 I got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I got 한 다음에 My appetite 도 원래 A-P-P-I-T-I-T A-P-P-E-T-I-T 자체가 발음이 appetite 다 이름하지만 appetite appetite 정도로 하세요 T-발음 날리세요 appetite 한 다음에 back appetite back 요거 요정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은데 back 이게 너무 빨리 되면 안 느끼는데 좀 약간 정신하실 때 back 약간 크 사운드가 나와대요 왜냐하면 K 사운드로 끝나기 때문에 back my appetite back my appetite back back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약간 크 소리가 느끼죠 제가 복, 복, 뭐라 그러죠 이거 복, 복화술? 복화술 하는 게 아니고 크 크 크 크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appetite back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appetite 할 때도 peace out 되니까 입술 반면 윗입술 안에서 단상으로 팍 터지면서 발음 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8개 고드로 제가 한번 여러분도 고드로 던질기에는 여러분 손으로 암 움직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여러분들의 턴입니다 Now it's your turn You guys know what you guys have to do, right? The thing is You have to speed it out What we learned Right now Write this moment There's no tomorrow There's no later Just write this Let's write this moment Enjoy this moment Okay 이 순간을 즐겨보자고요 여러분 갑니다 Oh 야 이거 뭘 이거 맛있네 이거 이야 개하네 개하네 이거 덕분에 있다 이게 나는 얻었어요 내 입맛을 근데 그게 뭐냐면 되돌아온 일부러 지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는 얻었어요 되돌아온 나의 입맛을 되돌아온 나의 식성을 그리도 되겠죠 원하사안 주중하오세요 빨리 일부러 스피덜 Alejandro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얻었습니다. 나는 되찾았어요. 나는 얻었어요. 되돌아온 혹은 나의 입맛을, 나의 식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되돌아온 Awesom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나는 얻었습니다. I got. 뭐를요? 나의 입맛을, 근데 그게 뭐냐면 되돌아온 My appetite back. 합치면 I got my appetite back. Wow, what is that? This is so delicious. Because of this,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used to, 뭐 볼까요? 뭐 볼까요? I've lost my appetite. I've lost appetite for a while. But because of this food,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I got my appetite back. 크크크크크. 이건 크으로 끝나는 것도 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I got my appetite back. 이 표현도 미드 그쪽에서 나온 표현이니까는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따오는 이제 소스들은 EBS 교재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인터넷, 그 뭐를 이제 웹서핑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미드,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따오니까는 뭐 이렇게 약간 틀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Some sentences would not make any sense, but almost most of sentences would make sense, would make senses. So please use it as many times as you can. 많이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것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뜻이 안 통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최대한 배제를 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셔서 혹은 좀 더 낭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직접 이렇게 찾아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또 저를 가르쳐 주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어딘가 온도 표현, I got my appetite back. 꼭 여러분들 것도 만드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우철이라고 이렇게 입맛 없으신 분도 계실 테죠. 그럼 이제 아까도 봤는데 Delicacy라는 게 별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지역적인 Delicacy라든가 Local Delicacy라든가 아니면 Season Delicacy, Seasonal Delicacy, Like I told you, 붕어빵, 뭐 이런 것들 드시면서 입맛 좀 차이셨으면 좋겠어요. I hope you guys, I hope you guys get your appetite back soon. And I'll see you tomorrow. In the meantime,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Review what we learned, and dress warmly, and take care of yourself. 네, 뵙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